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께서 밝히신 새시대 5대 당건설의 휘향한 진로를 따라 전당 강화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역사적인 시기에 우리당 간부양성의 최고전당인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가 주체관축과 주체교육부문의 본보기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터섰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5월 15일 완공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현재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통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건설에 동원된 서울리계 및 시공단위 관계성원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강렁한 기상과 성격을 진하게 비켜안고 솟아올라 우리당 천만년 미래의 굳건함을 확신케 하는 웅장한 교육전당의 전경을 부감하시며 보면 볼수록 위험이 있다고 정말 본보기적인 교육기관다운 학교를 우리 손으로 일도 세웠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교양구획과 교무행정청사, 교사총합강의실, 다기능강당, 회의실, 도서관, 체육관, 기숙사와 식당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지난 3월 30일 건설장을 현지에 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들을 집행한 청령을 구체적으로 의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서울기 부문 및 시공단위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지난번에 지적한 문제들을 올바로 퇴치하고 건축마감공사를 최상위 수준에서 질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과 조건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흠잡을 데 없이 뿌린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도 현대교육발전 추세와 교육학적 원리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원림록화 사업도 세계적 수준에 부합되게 높은 경지에서 실현됐다고 하시면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는 정치성과 현대성, 실용성이 확고히 보장된 만점짜리 교육시설이라고 우리나라 교육기관들 가운데서 최고의 기준을 창조했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승동기께서는 새 시대를 대표하는 우리당의 정치학원으로 거연의 일도선 중앙간부학교가 젠차백의 핵심 골간들, 김일성, 김종일주의 정수 분자들을 키워내는 자기의 중대하고도 성스러운 사명에 항상 충실함으로써 조선노동당의 강화 발전과 영원 무궁한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오는 개교식을 앞두고 운영 준비를 빈틈없이 갖출 때에 대하여서와 준공식을 정치적 의의가 크게 훌륭히 조직할 때에 대한 지시를 주셨습니다.